포항에서 대구로 대구로 대구에서 전주까지 조금 힘들게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승에서 기분은 좋습니다. 그 한 경기 한 경기 다 힘든데요.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했던 플레이가 안 돼서 그게 좀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바지가 벗겨질 뻔해서 엉덩이가 노출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이제 상대가 조금 저보다 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. 지금처럼 상금을 걸어도 좋은 대회 상품이 될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